안녕하세요 시디맨 입니다. 제가 구글 픽셀 1을 이용해서 제가 고화질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전부 다 백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픽셀 1을 저처럼 백업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근데 전원을 계속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면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전원 연결시켜 놓고 사용하다 보면은 1년이 안되서 배터리가 부풀어서 결국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usb 전원으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배터리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개조하는 방법을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배터리를 오래 쓰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충전을 제한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루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80%까지만 충전하도록 제한을 하는 앱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런 앱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루팅을 해야 돼요. 루팅을 하는 게 좀 위험한 게 구글 포토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진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그런 자료가 업로드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루팅을 해버리면 안정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루팅을 않은 상태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한 방법으로는 타이머가 되는 멀티 콘센트나 또는 충전 양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콘센트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교하게 제어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배터리 잔량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배터리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온도가 높으면 전력을 차단하거나 그런 정교한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런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 된 제품이 차지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해외에서 구매를 해야 되고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입니다. 이 제품은 USB-C 방식이 있고 A타입이 있는데 나중에는 USB-C가 대세로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USB-C 타입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차지라는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앱을 설치하면 기기를 찾게 되는데요. 이 기기를 충전기에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쪽이 입력이고요. 이쪽이 출력이거든요. 출력 단자를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시켜 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장치가 뜨게 되는데 장치를 선택하면은 블루투스 통신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것도 엄청 간단한데 충전을 얼만큼까지 할 건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50%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50%까지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전력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전력이 나오지 않게 돼요. 실제로 테스트 개량을 보면 전원이 전혀 안나오죠. 보면 아예 테스트 개량이 꺼져 있어요. 배터리 잔량과 100%까지 충전이 안되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유효관이 30%에서 80% 구간이니까 한 80% 정도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 더하기 마이너스로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80%로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전하면서 온도가 높으면 충전을 제한하는 모드가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이 설정을 볼 수가 있어요. 세팅에 들어가 보면 여기 온도가 기본으로 처음에 60도로 돼 있는데 저는 40도로 지금 낮춘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전을 갑자기 많이 하면서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또 이게 배터리 부풀어 오르는 요인이 돼요. 그때 전력을 일부러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 때문에 또는 전력을 충전하면서 배터리가 문제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스마트폰 외에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에도 타이머를 이용해서 충전을 제하는 모드들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모드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정도 설정만 해두셔도 구글 픽셀은 안전해요. 이제부터는 전원을 계속 연결시켜 놓고 그냥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꺼지게 해 놓으면 되고 필요한 FTP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설치를 해놓고 파일 이쪽으로 보내면 구글 픽셀로 업로드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다면 제 경우에는 USB-C 전원을 넣는 이런 허브를 썼었는데요. 근데 허브를 연결시켜서 외장 SSD를 연결시켜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충전이 다 되면은 전원을 아예 끊어버리는 이 특성 때문에 전원이 없이 그냥 무전원으로 연결시키는 허브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장 SSD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해요. 전원이 부족해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억지로 허브를 쓰려면 별도로 전원을 사용하는 허브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계속 충전되어 버리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걸 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전원을 연결시켜 놓고요. 무선으로 FTP로 이쪽으로 파일을 전송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픽셀은 진짜 잘못 나온 폰이라 생각되는데요. 사진과 동상 원본으로 찍은 걸 그대로 무제한도로 백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팁을 정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